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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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과일은 먹는데 다른 것을 잘 안 먹어요 특히 기름진 것들 떡 사져라 고물 안 떨어지는 떡은 괜찮아요? 떡은 떡떡 목에 걸려서 우리 권주가 할까? 하나 배워보자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시작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떡은 딱딱 걸리고 떡은 딱딱 걸리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 이 원래는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떡은 딱딱 걸리고 떡은 딱딱 걸리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 이렇게 해치다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좀 치면 돼. 쿵 딱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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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그렇게 그렇게 치면은 하자 없어. 밥,죽,떡,술 순입니다. 밥,죽,떡,술 순으로. 그 첫자루 저기 따면 돼. 밥은 바빠. 죽은 죽어도 못 먹어. 저기 떡은 떡떡걸리고 술은 술술 잘 먹어. 그러니까 그 말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빨리 이제 성주풀이 다 배하시니까 거기서 보셔. 남은산성 얼른 넘어갑시다. 요런 것들에서 시간 막 지쳐 하다보면은 거시기를 정말 이쁘고 맛난 것을 못 배야. 이런 것을 후드락 뚝딱이 좌르르르 넘어가고 그리고 또 후배들이 들어오면 또 한 번씩 또 다시 이것을 또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 한 번씩. 그럴 때 확 또 늘어. 또 늘고. 그러니까 몰라고 지금부터 그냥 이놈을 통을 파갖고 다 끝나더라고 요놈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쉬시 넘어가십시다. 네. 남은산성 얼른 넘어가 시작. 남은산성 얼른 넘어가 시작. 이왕 가기 이 화분 운전 팔아버지 이 화분 운전 팔아보니 수지니 날찌니 해동청 보람에 수지니 날찌니 해동청 보람에 수지니 날찌니 해동청 보람에 떳다 하파라 초중 달쇠 떳다 하파라 초중 달쇠 떳다 하파라 초중 달쇠 떳다 하파라 초중 달쇠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등수포들까지 휘누러진대 등수포들까지 휘누러진대 개꼬리는 짝을 지어 개꼬리는 짝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개꼬리 수리루 이 산으로 가면 개꼬리 수리루 굿 굿굿 어허야 어허야 그게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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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할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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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하나 둘 셋 대부분을 올 쌓아야 되 음 음 음 음 음 시작 음 음 그렇지 두박자를 음을 끌었다가 두박자 반째에서 한 번 내려주고 찍어주는거야 음흥흥 시작 음흥흥흥 그 다음에 음흥흥 음흥흥 그지? 그니까 음흥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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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제 많이 좋아졌어 그니까 만약에 아로 하면 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 이거야 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 하아아아 이거야 그거를 음으로 하니까 이 닫힌 소리로 하니까 안들리는거야 근데 그래서 전부 다 거기로 음흥흥 이렇게 영토리로 하면 안돼 이거 음은 음으로 하는데 아로 내가 발음을 알아듣기 쉽게 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 아아아아아 굿 어서오십시오 아아아아아 시작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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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서오세요 음으로 하지말고 음을 나중에 음으로 하세요 오늘 아로 해볼까 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굿! 굿! 다시 그렇죠. 음이 몇 개 있죠? 그냥 얼버무려서 들일이 아닌 거 아셨죠? 이거를 음으로 음 음 음 어허 야 어허 야 왜요? 제가 음을 올려서 해드렸어요. 사실은 낮춰야 돼. 왜냐면 음 시작 음 음 음 어허 야 어허 야 어허 야 어허 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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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흑어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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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구나 흑어둠가 내 사랑이로구나 그렇죠? 남은 산성골 나가 남은 산성골 나가 이화무군전 바라보니 수지니 날지니 해동청 보라메 수지니 날지니 해동청 보라메 떴다 하바라 저중 달새 떴다 하바라 저중 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능수포들까지 흰으로진대 능수포들까지 흰으로진대 께꼬리는 짝을 치여 께꼬리는 짝을 치여 이 산으로 가면 께꼬리 수리룩 이 산으로 가면 께꼬리 수리룩 께꼬리 수리룩 유리꼬리 수리룩 이리꼬리 수리룩 용마리 수리료 음리꼬리 수리룩 상대usz니당 두 박자가 이어서 나와야 돼. 남은 선생을 찾아봐봐, 얼른 찾아봐봐. 아따, 죽겠다. 남은 선생을 찾아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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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동가 허허 동가 아주 잘하세요 동가 내 사랑 이로 구나 동가 내 사랑 이로 구나 아주 잘하시네요 으흠 목이 안 좋네 관해 남문 산성 올라가 남문 산성 올라가 이 화묵은 전 바라보니 이 화묵은 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떳다 봐라 저 좀 달새 떳다 봐라 저 좀 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능수 버들가지 휘누러진대 능수 버들가지 휘누러진대 께꼬리는 짝을 지어 께꼬리는 짝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께꼬리 수리루 이 산으로 가면 깨꼬리 수리루 음 음 어허 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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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신다 2절 니가 나를 볼려면인가? 오양 목석 자 없다고 오양 목석 자 없다고 집안 야단이 났는디 났는디 세보거 서헌 세보거 서헌 세보거 서헌 서헌 세보거 서헌 세보거 서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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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 집에 왔나 그렇죠 여기서 지극지극해 속없이 못으로 또 내 집에 왔나 속없이 못으로 또 내 집에 왔나 음흥흥흥 오호예아 음흥흥 오호예아 아, 뒤에 뭐 하나씩 더 하지 말고 음흥흥 만 해야지 음흥흥 오호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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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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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둥가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옥양옥석자 없다고 더 할 수 있어 아까도 올라가 했잖아 올라가 그거 다 쓰이는 거야 두 개 다 올라가 올라가 해도 돼 옥양옥석자 없다고 해도 없다고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란 얘기야 옥양옥석자 없다고 시작 옥양옥석자 없다고 지발녀던이 낳는디 지발녀던이 낳는디 지발녀던이 낳는디 세보 거석은 신고 세보 거석은 신고 세보 거석은 신고 지배 왔나 속 없이 못으로 또 내 집에 왔나 그렇지 속 없이 못으로 또 내 집에 왔나 속 없이 못으로 또 내 집에 왔나 속 없이 못으로 또 내 집에 왔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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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을 지켜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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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니가 내 사랑이지 니가 내 사랑이지 내 사랑 똑같아 내 사랑 그 앙하고 똑같아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이지 내 사랑 내 사랑이지 내 사랑 내 사랑이지 굿 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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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줘야 돼 니가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어가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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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가둥가 허허허 둥가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 남원산성도 음을 맞춰서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들리는대로 막 그냥 틀어버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룽지고 저기 뭐야 조백없는 그냥 오메가며 듣는 그리고 그냥 그런 그렇고 그런 남원산성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남은 사실상 물론 정확하게 아 물론다고 누가 뭐 어쩐다 띠까마는 뭐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 공부를 지대로 안 한 그냥 막 듣고 저기 그냥 그냥 막 응? 뭐 시장판에서 듣고 하는 그런 소린지 그렇게 알잖아 그래서 뭐 나와서 공욕 들여서 시간 들여서 배운 소리라고 응? 그렇잖아 조백이 좀 다르지 자 여러분들 정말 그 먼 길 추운 날 이렇게 찾아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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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